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토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토는 큰 산으로 표현이 되고요. 무자, 무인, 무진, 무호, 무신, 무술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을 닮았어요. 종을 닮았고 두들겨야 하는 재련이 필요한 경자죠. 경금은 신유술 가을에 가장 왕성한 글자입니다. 신유술의 이 가을에 원래 왕성한데, 지금 이 겨울 글자인 자수는 해자축 겨울 중에서 바로 가운데 있는 이 글자거든요. 이때는 병들고 에너지가 다 써져서 사지에 놓이고, 그리고 임묘하는 단계 중에 바로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각각의 입장에서는 다 또 다르단 말이죠. 이제 인트로 이 영상을 먼저 좀 보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무토는 제가 아까 큰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따라서 또 다르세요. 여러 가지 또 입장이 있으신데, 봄에 태어난 무토는 계절적으로 인월, 또 여월, 또 진월에 목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무토일간. 이분들은 목이 강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화 토금수를 한번 돌려보면 빠릅니다. 이 방향으로 생해 주는데요. 지금 무토일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목이 센 거죠. 목이 너무 세게 되면, 나를 제압하는 글자가 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금이 바로 식상인데, 이 식상으로서 금을 좀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경전연에 경금이 들어왔죠. 바로 식신이 들어왔죠. 그래서 무토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계절이라고, 좋은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봄에 태어난 무토 분들은 그렇습니다. 봄에 태어난. 양력으로 펼쳐봤을 때도 좀 판단이 어려우실 텐데, 내가 만세력으로 변환을 해서 보니까, 태어난 달 자리에 호랑이나 토끼나 이렇게 용 글자가 있다. 그러면 목 기운이 많은 거고, 내 다른 청간이나 지지 글자에서 금 글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세요. 금 글자는 청간에도 경금, 신금, 그리고 지지에서는 원숭이 신자, 그리고 이렇게 유금이 있습니다. 글자만 봤을 때는 이런 거고요. 또 이제 합이 돼서 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유축만 있어도 금흥동이 좀 벌어지죠. 혹은 사유축 중에서 이 글자만 있다거나, 이 글자가 다 있다거나, 이걸 삼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금이 있는지 보셔야 되세요. 내가 너무 나무 글자가 많은데, 목 글자가 많은데 금이 있느냐. 청간에 이렇게 있거나, 지지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합이 있다거나. 삼합 말고도 이제 방합도 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테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아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봄에 태어난 분들이 이렇다.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름이 사오미예요. 이게 여름이고, 여름은 불기운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무토이고요. 모카토금수를 또 돌려보면, 자, 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 무토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생애줘서 고맙기는 한데, 갈증이 일어나겠죠. 바로 수. 이 재성에 대한 갈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남자분들께는 이것이, 이 수기운이 금전도 되고, 또 여자 운도 됩니다. 연애운 보시는 분들, 이 수가 왔느냐.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 숫자 4, 5가 아니에요. 뱀사자, 말오자예요. 치비지지 동물로 따졌을 때. 근데 올해가 어떻습니까? 경자년이죠. 자는 자수거든요. 물이 들어오죠. 엄청 반갑겠죠. 이게 또 무토 분들께, 특히 여름생들에게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또 계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을이의 신유술이에요. 이게 이제 가을이 되죠. 이게 가을이고, 가을은 금기운으로 봅니다. 지금 무토죠. 제가 보는 것이. 자, 목화 토금수도 이렇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언제 태어났다고요? 가을에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경자년이 왔죠. 올해가. 나는 이미 이 가을 태어났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가 식상의 자리예요. 내 토기운을 뽑아서 쓰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무토 뿌리가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가을에서는 토기운을 뽑았으니까 토가 내 지지에 혹은 내 청간에 있는지 다른 자리에, 기토, 무토, 진솔충미 이 글자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없다. 그러면 올해 바쁘기만 바쁘고 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실적이 떨어지겠죠. 이득이. 실적이나 이득이 낮아진다. 바쁘기만 바쁘고 남 좋은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떨까요? 겨울은 해자축. 이게 겨울이고요. 겨울은 수기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무토죠. 또 이제 모카토 금수를 돌려볼 수 있겠죠. 언제 태어났다고요? 이때 태어났다고요. 재성이잖아요. 이게 재성이에요. 올해가 경자년이죠. 내가 이미 수를 가지고 있는데 수가 또 들어왔죠. 이미 재물이 있단 말이죠. 이게 여자도 되고 재물도 돼요. 수명도 충분해요.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명도 좀 길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다른 글자도 봐야 하겠지만 그런데 올해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수가 더 들어오죠. 이렇게 수가 너무 들어오게 되면 토가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들의 존재 여부를 봐야 하고 그런 게 없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른 글자들을 볼 수 없겠지만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수가 너무 많아져도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빠지고. 왜냐하면 이게 식신. 식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자수도 역시 재성이잖아요. 이게 정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제면 내가 움켜쥐는 재물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도 바빠지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활동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바탕을 깔고 이제 일관별로 한번 일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은 무토이고 그리고 일주 기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오는 부분이 맨 앞에 있는 자, 무자 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무자 일주. 무자 일주. 무자 일주가 경자년을 맞았어요. 보실까요? 식신이죠. 목과 토금수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지금 식신이잖아요. 그래서 경검은 식신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자수잖아요. 환경이. 보시게 되면 무토가 딱 보시면 자년이잖아요. 정제죠. 그런데 지지로는 어떻게 돼요? 무자 일주라는 이 일주 자체가 정제를 깔고 있는 기둥이란 말이죠.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 이 자라는 글자는 바로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태지는 에너지가 왕성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검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자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가장 왕성한 게 가을 글자인데 그 다음 순서는 겨울 글자이기 때문에 힘이 센 단계가 아닙니다. 자수 재성이 이 자수 재성이 경검 식신의 생을 받아서 올해는 이 경자년은 무자 일주분들에게 금전운이 높아지는 한 해가 됩니다. 이 자는 밤에 활동하는 글자거든요. 자자 가 되잖아요. 자자 자자는 밤의 글자이기도 하고 또 옷걸이를 닮았죠. 끌어올리는 글자가 됩니다. 올해는 무엇을 끌어올릴까? 가장 맑은 물이거든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숨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자가 자를 오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오를 또 끌고 와요. 오는 무터 분들 입장에서 인성이고요. 서류를 꺼내볼 일이 좀 많아지는데 건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또 무자 일주분들 자체가 원래 신중하거든요. 신중하시고 또 이제 심리주의 타입이에요. 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건드리지 않아요. 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입이 좀 무거운 타입입니다. 어쨌든 올해가 정제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정제는 내가 거머쥐는 안정적인 금전이 되거든요. 금전운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재물을 확 불린다거나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적금 타듯이 적금 모으듯이 올해 들어오는 돈들은 다 알토랑 같이 내가 챙길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자 문제 남자분들은 특히 적극적으로 연애 못하셨던 분들 올해는 조금 용기를 내셔도 되세요. 그런데 이 자자하니까 밤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내 촉을 무시하고 함부로 연애운에 대해서 욕심을 내셨다가는 여자로 인해서 손해를 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손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구설수 이게 쥐잖아요. 쥐는 번식을 잘해요. 밤에 움직이실 때 딱딱 선을 지키시고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일들 또 상대방과 나와 비밀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 이런 것은 제3자에게 오픈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또 말씀 못 드린 게 있네요. 올해는 승진운은 좀 어두워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모터분들 살펴봤을 때는 승진운이 그렇게 좋은 일주는 없더라고요. 올해 승진운도 마찬가지로 무자일주분들이 좀 어둡습니다. 이제 다음 일주 넘어갈까요? 자를 했으니까 무인 무인일주 한번 볼게요.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장생지예요. 여기에 관이거든요. 관 평관이에요. 평관이고 얘는 이제 장생지가 되죠. 올해 경자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금은 식신이고 재성이죠. 이렇게 환경이 보이는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일주예요.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자리에 평관을 깔고 태어난 분이란 말이죠. 올해는 그다지 움직이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재성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활동성 활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올해는 실속도 커져요. 장생지를 깔고 계신 분들이 재성까지 만나버리니까 이 재와 관을 둘 다 취하는 꼴이 되죠. 나한테 부족한 기운이 금기운이란 말이죠. 이 무인분들께 무인일주분들께 나한테 필요한 식신 금기운이 경자년의 경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한테 재성도 들어오기 때문에 나한테 부족한 게 둘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무인일주분들은 수분 즉, 수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둘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금과 수가 즉, 식상과 재성이 둘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승진도 괜찮고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떤 실적 이동도 상당히 괜찮아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 한다면 재성은 재성인데 식신이 인을 받을 때 힘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자 자체에서도 사지에 놓이고 이 경자라고 하는 이 자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도 사지거든요. 인이나 아니면 이 자수도 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태지잖아요. 얘가 봤을 때 태지고 얘는 장생지가 되지만 둘 다 뭔가 록지라던가 제왕처럼 막 나가는 힘의 글자는 아니란 말이죠. 이 환경 자체가 그래서 무인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승진이나 실적이나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게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에서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실적까지 거의 오픈해서 올라가더라도 거의 마지막 마지막 단계에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자아만 강하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금이 또 아까 제가 이 임목을 봤을 때는 금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절지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식신이 내가 필요해서 들어오긴 했어도 이게 뒤심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고 수험생에게는 예선까지는 괜찮은데 본선에서는 살짝 어두워요. 이거는 결혼이나 연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재성이 수잖아요. 수가 이 자월에서는 이게 이제 월이라고 친다면 자월 연으로는 자년이니까 자년에서 가장 왕하니까 유리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분의 원래 일주가 무인일주라고 친다면 인목이 술을 취했을 때 반갑긴 하죠. 하지만 이게 그냥 무자년이라던가 어떤 다른 연도가 아니라 경자년이었다는 거 여기서 봤을 때 경금이 힘이 좀 있어야 금생수의 역할을 해줄 텐데 그게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연애운이 또 승진운이 그게 끝까지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린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화기가 그 화토가 같이 움직이는데 화기운은 토는 이제 화의 기운을 빌려서 쓰거든요. 화기가 죽으면 토가 움직이지 못하고 갇히는 게 있어요. 토한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기가 재물이고 하지만 이제 너무 수기가 너무 커져도 토가 허해지기 때문에 금이나 화나 둘 다 있어야 그릇이 커지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무인일주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인일주 다음이 그렇죠 진이죠. 무진일주가 되겠죠. 무인일주 무인일주 이제 경전연 맞았을 때 지는 역시 토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견이 되고 또 관대지가 돼요. 근데 올해 이제 이렇게 식신이 들어오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옆에다 그려드릴게요.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이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자년이죠.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년은 정제죠. 정제고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 해자축이니까 얘는 이제 태지가 되죠. 무토가 봤을 때 태지라는 거예요. 이 경자기둥에서는 사지지만 근데 지금 보면 비견과 정제가 각각 이렇게 수의 운동을 일으켜요. 수는 재성 운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재성 위치가 지금 수죠. 재성은 여자운도 되고 금전도 되죠. 그럼 어떨까요? 원래 무진일주 자체가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하고 또 좀 세고집이 있거든요. 이 뿌리가 이 진토 속에 포장지를 벗겨 보게 되면 진토 속에 글자가 을목도 있고 개수도 있고 마지막 글자가 뭐가 되냐면 무토가 있어요. 자기 글자가 자기 글자 속에 있는 거죠. 고집도 있고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개수가 묻혀 있죠. 이 진토 속에 자기 재물을 묻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개수가 이미 묻혀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일주란 말이죠. 근데 올해 재성 운동이 들어왔단 말이죠. 올해 일복이 상당히 많겠죠. 일복 상당히 바빠지겠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결혼은 무조건 관이 있어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성 운동이 좀 있으면 이렇게 목을 생겨주기 때문에 결혼 운도 있어요. 또 직장 승진 운은 안타깝지만 좀 뒷심이 부족해요. 자진으로 인해서 수응동은 일어납니다만 목 글자가 있냐 없냐 그걸 봐서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자년이잖아요. 무토가 봤을 때 얘가 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진은 좀 떨어져요. 어쨌든 올해가 엄청 다사단안 하실 거예요. 무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진일주도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 자 이제 무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무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입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무호일주고 경자년이 왔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과 토금수 이렇게 그려놨고요. 무호일주면 인성을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정인을 밑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왕지가 돼요. 토는 화의 기운을 빌려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오미에서 이렇게 제왕지가 되는 거고 경금은 식신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자수는 재성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태지라고 했습니다.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무태지에서 봤을 때 제왕지인 것이고 올해는 자랑 오랑 만난 거죠. 이렇게 충이 일어나겠죠. 인성과 재성 사이에서 충이 일어나겠죠. 인성이 이렇게 충을 받는 거예요. 인성이 충을 받는다 그러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올해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이 무호일주가 원래 기본적으로 양인이기 때문에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변화랑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이 무토 일주들 중에서 상당히 변화가 많을 것이 충이 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변화와 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자수의 기운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화가 포장지를 벗겨보면 무슨 글자들이 들어 있냐 그러면 병화도 있고요. 그리고 기토도 있고요. 그리고 정화도 있어요. 병화, 정화. 하루 차이로 정화가 좀 더 많아요. 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부글부글 끓는 여름의 염천의 글자란 말입니다. 이 글자가. 근데 수가 와줬단 말이에요. 충하는 게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우러진다는 뜻이에요. 충이라는 것은. 충은 어우러지는 거. 어우러진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연이 들어옵니다. 감정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모호일주분들은 올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성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일주분들은 승진이 좀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괜찮아요. 회사에서. 커리어적으로 좀 빛날 수 있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문서라든가 어떤 계약. 그리고 어떤 구매권. 또 사람들과는 어떤 약속. 여기는 사업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에 한해서 나한테 없던 인연이 들어온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특정 부류의 분들만 대상을 만나셨다면 올해는 상당히 다양한 해외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고 상당히 변화와 변동에 긍정적으로 많이 들어오겠더라. 라고 하는 해석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무호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무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일주고 이 무신일주가 경자녀를 만났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과 토금수 이렇게 또 돌려놓고 자 보시면 원숭이 신이죠. 원숭이 신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 자리고 식신이죠. 식신이고 병지에요. 기본적으로 이 병지를 깔고 계신 분들이에요. 상당히 영리합니다. 영리하고 영민하고 예민하고 촉이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는 거랑은 좀 달라요. 상대방을 압도하는 매력이 있어요. 원래 이 일주들이 카리스마라 하죠. 상대방을 압도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어떤 글자가 들어왔습니까? 얘가 참 반갑겠죠. 얘가 식신이죠. 같은 식신이잖아요. 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얘는 아시겠지만 정제 그리고 무토가 봤을 때는 이제 태지가 해당이 되고 식신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분들 자체가 간섭을 유달리 싫어하는 일주에요. 근데 올해 재물론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아요. 여자랑 재물론이 아주 좋아요. 재물론은 여성분들도 포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요. 본인의 외적인 살림이 불어납니다. 살림살이들이 그런데 안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만났을 때 수의 운동성 재성의 운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설수 특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구설수도 많아집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수가 좀 그래요. 이 성격 자체가 이 무토 분들 입장에서는 돈도 들어오고 참 좋긴 한데 내가 필요 없는 움직임들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많이 드러나요. 이게 맑은 물이라서 탁한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기 때문에 자시에 시작할 때 이 자 글자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이 돼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 구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또 일제주라던가 활동성으로 일복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의 장단점들이 다 드러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신일주분들은 기본적으로 똘똘하시고 굉장히 화술도 있고 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은 없습니다만 올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고 재물론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시기나 질투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관리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되세요. 인간관계 여기에 대한 고뇌가 좀 보이겠습니다. 고뇌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무술일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술입니다. 무술일주고 이분들이 경자년을 맞았을 때 얘를 돕기 위해서 또 모카토금수 이렇게 또 돌려볼게요. 자 무술이죠. 무술은 비견 자기 밑에 깔고 있는 이 술자가 비견이 되고 또 이제 화기운을 빌려 쓰다 보니까 얘가 병화가 인묘를 하는 인묘지가 되죠. 환경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식신이 들어왔고 모토가 봤을 때 자라고 하는 환경은 태지가 되고 얘는 또 정제가 들어오는 해죠. 자하고 술 자체는 뭐 부딪히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술토라는 이 환경은 가을의 가장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보일러 글자로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 글자입니다. 신검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토도 있죠. 정화 때문에 제가 보일러 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뿌리가 튼튼하죠. 무술일주라는 이 일주 자체도 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 자수 속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임수랑 개수 특히 개수가 많죠. 그러면 무토와 개수가 혹은 지금 정화와 임수끼리 이렇게 만나도 서로 몰래 밑에 지장관끼리 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게, 합화 정임, 합목 이렇게 암합이 일어나는데 특히 무토와 개수는 힘이 있는 지장관의 정기죠. 무게는 서로 합이 돼서 불흥동이 일어나죠. 불은 바로 인성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그 말은 직선 그렇지 않아도 이 무술은 괴강 중에서 네 개의 일주 중에서 하나인데 생각이 좀 유달리 독특한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경자년 한해는 식신 특히 식상의 식신의 기운이 들어와서 아주 전체적으로 바빠지지만 또 재물론 이 자수운에서는 자신의 재성이 이 잔연이라서 또 굉장히 왕해지고 안정적인 재물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무게가 서로 합이 돼서 인성 운동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물론 이게 문서를 동반한 재물론이거든요. 문서 포함해서 그리고 무토에게 힘을 실어 더 줘요. 이 화가 근데 환경적으로는 수잖아요. 자수 거든요. 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바쁜 만큼 실적이나 소득이나 또 명예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도 이게 술투가 원래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숨길 줄 모르는 분들이다 보니까 구설수가 동반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꼭 경작년에서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 관계들 자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선을 잘 그으시고 또 불필요한 부탁이나 청탁 거절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재물론의 올해는 또 왕해지고 나한테는 문서원을 포함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무토 분들의 전반적으로 여섯 가지 일주별로 경작년이 왔을 때 변화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상담 신청은 제가 댓글로도 한 번 더 달아드리고요. 기본 내용 밑에 내리는 화살표 눌러보셔도 상담 신청 필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꼭 읽어보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 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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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